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탈출구요? 뭔데 뭔데 이건 또 앞에 길 보이지 어 저기로 야 길 따라서 쭉 가면 돼 오케이 아 오케이 출발하면 됩니까? 보고 보고 뭐야 저거 저거 뭐냐 저거 자 크리퍼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? 저기요 유일한 탈출구라면서요 크리퍼 너무 많은데 달려나가다 죽겠구만 이거 이거 쭉 빠지는 거 뭐야 ㅋㅋㅋㅋㅋ 오우 야 으응 야 아니 아니 당황스러워 가지고 아니 그냥 앞으로 쭉 뛸걸 그냥 아 쫄았니? 야 무섭다 이거 어 좀 많이 무서운데? 그냥 나가면 돼 아 그냥 나가면 돼 안 터져? predicted 못 belief 그냥 반응이 보고 싶어서 흐허허허허허허허어 뭐야, 이거? 반응이 보고 싶었어. 뭐야? 야, 그러고 보니까 크리퍼가 좀 뚱뚱해졌다? 크리퍼가 몸이 좀 불었는데, 몸통이? 터지다 말았니, 혹시? 바람 넣다가 말았는데? 반응 예측이나 좀 해볼까? 반응 예측? 운터 이제 데려올 거거든? 나는 운터가 그냥 소리 지르면서 앞으로 달려갈 거 같아. 내가 보기에는 운터, 뭐? 이거 한 번 하고 그 자리에 멈춰. 내 생각엔 그래. 어, 그럴 수도 있겠는데? 뭐야? 운터니? 뭐야? 뭐야? 반응이 왜 이렇게 쌀쌀해? 여기 지금 이 장소가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. 여기 앞에 길 보이지? 길 따라서 쭉 달려가면 돼, 오케이? 오케이? 끝이에요? 네, 더요. 지금 가시면 됩니다. 뭐야? 뭐냐? 뭐냐? 둘 다 너무 멀... 둘 다 엄청나게 틀려버렸는데, 그냥? 야, 저건 상상치도 못했는데? 야, 뭐야 저거. 저렇게 조심스럽게 나온다고? 저 빼꼼 뭐야 저거. 아니, 달려가라니까 저걸 빼꼼해서 나온 거 안 짰네. 뭐야? 얘네들 뭐야? 크리퍼. 형, 얘네 안 터지는 거 아니야? 뭐 잡힌 놈들이 씨... 반응이 보고 싶었어요. 아, 너무 웃기다. 뭐야? 왜 치익거렸어, 얘네들? 그냥 가까이 가면 치익거리게 해놨어, 내가. 터지진 않고요. 사람 놀래게 해, 왜 자꾸. 그리고 일단은 못 믿어, 나는, 어? 찐진 날 해도 못 믿어, 나는.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. 왜 이렇게 신뢰도가 낫지? 과플이니까. 네가 온터 예측했는데 둘 다 실패했어. 저에 대해 몰라요. 크리퍼 반응. 반응. 크리퍼 반응을 통해